오늘 우리가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잠원입니다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잠원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틀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굳게 살펴 내 발에 행할 길을 평당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모두 다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책을 읽느냐 또 무엇을 듣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타고 우리의 마음에 각인이 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3절 말씀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말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지킬 거 엄청 많죠 그쵸?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지켜야 될 것들 중에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제일 먼저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게 마음에 더 전달되고 삶 속에서 또 부정적인 그런 말들이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또 부정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아니면 사람 내에서 부정적인 것을 듣게 되면 또 그렇게 보게 되어 있고 왠지 그렇게 또 보이고 그쵸? 사람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는가 따라서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들었으면 왠지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요 또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런데 긍정적인 것을 들었으면 왠지 또 신뢰가 돼 믿음이 가요 그 사람에 대한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미 내가 들었기 때문에 생각 속에 그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채워져 있는가 따라서 이게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채워져 있으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고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보는 것만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보여줘야 내가 보여야 믿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반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런데 믿기 때문에 보이게 돼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그게 보이고 나중에 그 안 보이는 것들이 인생에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믿는가가 너무 중요하죠 그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이 옳을 수가 있어요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의 말이 오늘 사실일 수도 있지만 내일이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말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오늘 그대로 성취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듣고 믿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뭔가가 봐야 믿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짓이 있을 수도 있어 성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구약 성경에 보면 열두 정탐군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난한 땅을 정탐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열두 명 중에 두 명만 요수와와 갈렛만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열 명은 자기 인간적인 눈으로 봤어요 현실적으로 아 현실이? 아 성이 크다 그리고 거인들이 산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 까불지 말고 가자 이거예요 그런데 두 명은 아니 이 사람들은 우리 밥이다 먹이다 이 성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그렇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차이가 있죠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예요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해요 볼 때는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요수와 갈렛은 볼 때는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 현실로 볼 때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로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돼요 그런데 무엇을 믿길래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이렇게 확신을 가졌을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벌써 그렇죠? 가난한 땅 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고 줄지 안 줄지 결정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미 주신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가기만 하면 됩니다 갈렛과 요수와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 믿음으로 그 땅을 그 사람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밥이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문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인간이라 세상에 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지만 가끔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우리의 판단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 속에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에요 우리에게 그 길을 바른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신약에는 요한복음 6장 보면 5절에서 10절 말씀 거기에는 빵 5개, 물고기 2개로 그렇죠? 5천명, 남자만 5천명을 먹인 그런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의 행동 그게 믿음 사실 예수님의 빌립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먹여야 된다고 뭐 음식을 주라 그런데 빌립이 볼 때는 어떻게 음식이 어디서 어떻게 돈도 없는데 있어도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의 제자는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어떤 아이한테 빵 5개와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거라도 가지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이거라도 겨자시만한 믿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큰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게 안될 건데 라고 생각하는데 믿을 때 예수님께 올 때 내 불신앙을 불신앙하지만 그 불신앙으로 예수님 앞에 올 때 내 생각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에 그런 거 있잖아요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뭐라고 하시죠 내 불신앙에 도와달라고 안 믿어지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람이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안 믿어져요 진짜 안 믿어져요 근데 도와주세요 믿게끔 만들어주세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게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눈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나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매일 새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하실 수 있다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말대로 하행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했다고 그 기도대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 기도 내용에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보십니다 내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 손을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3, 17조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우리가 듣고 보고 말씀을 믿고 믿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다가 심어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에다가 말씀을 계속 심어야 됩니다 못 알아들어도 들으면 말씀이 영적인 것 때문에 이게 다 심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말씀이 그때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와 갈등성이 있잖아요 그때 내 안에 계신 성경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때 딱 맞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때서의 깨달음이 옵니다 그때 이 말이 이 말씀이 내가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근데 딱 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해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못 알아 듣는다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마음 문을 닫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지식으로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엘무디 목사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디엘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지만 신자들은 믿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며 메뚜기처럼 보이지겠지만 느끼겠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눈으로 문제들을 볼 때 메뚜기가 아니라 밥이구나 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예수 크리스도 십자가 대석의 은혜를 생각나게 되고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럼 문제들은 우리의 밥이고 어려움과 여러가지 환경과 상황은 우리의 밥이다 그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24조 25조 계속 쭉 읽었는데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말을 고치면 내비는 이게 말이 그 어떤 무기보다 무섭거든요 무기로 우리가 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말로 이게 쏘는 게 더 무서워요 이게 육신적으로 죽지는 않은데 근데 이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이미 죽은 상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더 무섭거든요 특별히 엄마들 아이들한테 내뱉는 말 지금 저도 저에게 하는 저도 말씀을 선포하지만 근데 저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 아이가 이 엄마의 말을 듣고 과연 교훈으로 받을까요 아닙니다 상처를 입어요 우리 엄마가 왜 이런 말을 나한테 할까 아니에요 생각을 안해요 바로 상처로 받아요 마찬가지에요 현장에 갈 때 친구나 아니면 부모 아니면 다른 누구한테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따라서 이 사람한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이 말을 24절에 말을 고치면 마음의 상태도 바뀐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항상 왜 행복할까요 왜냐하면 그러한 환경을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긍정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항상 감사를 해요 네 감사를 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5절 보면 거기에 우리가 바로 봐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그 계획을 먼저 봐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26절 27절 보면은요 거기에 사실은 자로나 우러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어리석은 사람은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여자들이 거의 대부분 여자들입니다 다이어트 하겠다고 결정을 해요 결단해요 근데 마트에 가가지고 음식을 마시는 것도 잔뜩 사가지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핑계는 아이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근데 본인이 다 먹어 그런 환경을 만들어요 물론 웃긴 이해가 되겠지만 근데 이런 의미가 돼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여기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그게 그리고 악에서 떠나게 하라 네 발을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아 하는 뜻입니다 만약에 시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에 앉아있지 말라 그런 데에 아예 가지 마라 보잖아요 알잖아요 굳이 내가 거기 가야 되나 굳이 내가 그걸 해야 되나 그럼 차라리 안 가는 게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에 안 보는 게 그걸 안 보는 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왕국에서 떠나게끔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거기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아비집 땅 친척 다 떠나게 만들었어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남으면 우상순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미션업을 하고 있는데 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애들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내내 자기 불신자 부모들 아니면 종교생활하는 부모들 그리고 안 믿는 그 선생님들 그리고 안 믿는 친구들을 일주일 동안 계속 만나요 근데 금토일에는 미션업에 와요 그 금토일 그 3일이지만 걔네들의 생각과 그리고 마음이 심어진 것들과 보이는 것들이 달라져요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27절 말씀 우리가 애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TGK도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미션은 왜 왜 걔네들 굳이 부를 이유가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그 겨자시만 하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얘네들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내 세상 친구들과 나의 불신자 부모들과 그냥 떨어지고 말씀 기도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자체가 그 애들한테는 훈련이에요 그게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게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집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집을 떠났고 저도 집을 떠났고 그래서 집을 떠나는 것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워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 우리가 안 속고 넘어지지도 않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나에게 심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거든요 네 붙들어주거든요 바른 길로 인도해주거든요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속에 계속 채워놓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에요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왜냐하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획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럼 긍정적인 생각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긍정적인 말씀은 말은 그냥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우리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 환경을 바라볼 때는 변하지 않아요 해결책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존 맥스웰을 이런 생각의 법칙 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말을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 결과만 달라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안 된다 꿈이 이루어지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생각을 생각을 안 바꾸고 결과가 왔나 생각을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누구가 아니면 뭔가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내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곳에서 좋은 생각을 하려면 정말 항상 차라리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강단의 메시를 듣고 메일의 메시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항상 무대의 목사는 성경을 가까이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 말세 그쵸?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성경을 들고 다니자 않고 핸드폰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편하겠지만 맞아요 편해요 근데 그래도 성경책 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예요 그거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차이는 여러분들이 체험하면 됩니다 저는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책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성경책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정말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